6번 반씩 포즈 1호 차이의 도옥으로 포즈 2호 명을 도달했습니다. 어제보다 부모님께서 먼저 보내는 도옥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코디오베의 관심으로 올라가셨는데 tetronomac을 그 회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디오베의 포즈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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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볼을 마찬가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즈볼의 포즈볼을 유의하는게 휴급 사이즈가 10 탭을 총 horizontally로 2회의 며칠 많고 움직이고 자, 이것을 말하자면, 그 지금까지 4위, 1위로 된다면, 2위로 샷이 되는거죠? 네, 모든 브라이퍼들이 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있는 소중자에 담당을 좀 하겠으면요. 지금 조합 2위에 4위권장에 있어서, 이곳 목숨이 날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합 2위에 달리고, 김성겸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주황색님을 지키기 위해서, 유성겸사님과 경제사님의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정말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우캐랑에 있는 사이프로, 어떤 소수를 많이으로 하셨습니다. 한정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오십육을 다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택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프리미엄 인테너의 브랜드 재생길 상단이 있는 Q1 1시부터 다시 중대 요정입니다. 지금 타면 오싹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1시에 다시 와주세요. 타면 오싹분들은 바로 라디오에 도착합니다. 네, 저희 집패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1시부터 가실 수 있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떠신 분들 너무 아쉬웠들 마시고 1시에 다시 돌아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